시수오카현 더불어 웅대한 파노라마를 자랑하는 대산맥 나마이프스 일본 제1의 심해로 풍부한 해산물을 자랑하는 스루가만 바다와 산에 둘러싸인 풍부한 자연과 온화한 기후를 타고나 계절마다 다양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거리 일본 고래의 문화와 역사의 낭만 그리고 산의 진미 이런 일본의 매력을 전부 만끽할 수 있는 시수오카시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광명서의 풍부함 역시 시수오카시를 방문할 때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스루가국의 중심지로서 번영하여 정치적 무대가 된 적도 많았던 이 거리에는 중요 문화재로 극채세계 오칠입에 부러진 쿠노잔 도쇼그를 비롯한 수많은 유적이 남아있어 아득한 역사의 낭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수오카시 중심에 위치하는 순부공원은 에도시대에 막강한 힘을 지녔던 도쿠가와 이에아스가 세운 성터로 현재는 시민들의 휴식처로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한 항구도시로서 발전하여 극제무역의 거점이 된 시미즈항 후지산을 바라보는 니혼다이라, 미오노 마츠바라 등 일본에서도 유명한 수많은 경승지 7세기 후반에 창건된 도쿠가에도 글지의 명승사찰인 세이켄지는 경례 전역이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에도시대에는 막부의 비호를 받았으며 평화회교를 위해서 막부를 방문한 조선통신사의 접대가 이곳에서 행해졌습니다 더, 세계 글지의 로댄 콜렉션을 소장한 시즈오카 현린미술관 등 역사와 모던히 잘 융합한 거리, 그것이 시즈오카시입니다 바다와 산, 풍부한 자연과 온화한 기후가 가꾸어낸 시즈오카시는 산의 지미가 풍부한 미식도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것이 시즈오카차 아름다운 녹색 빛깔과 그윽한 향이 자아내는 맛은 아주 각별합니다 일본 제1의 심의 스루가만 회사는 계절마다 다양한 해산매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선하고 맛있는 생선을 즐기시려면 뭐니뭐니 해도 스시 시즈양에 인접한 에스파스 드림플라자에는 일본에서도 보기 드문 스시박물관이 있어 스시문화를 배우면서 호화로운 스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수입량 일본 제1을 자랑하는 다랑어나 옅은 핑크색으로 물든 벚꽃새우도 시즈오카시의 특산물로 신선한 맛을 마음껏 맛보실 수 있습니다 또 시즈오카아만의 독특한 향토 요리로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시즈오카 오뎅 시즈오카시 번화가에는 시즈오카 오뎅 전문거리도 있어 다양한 여러가지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시즈오카시는 당도가 높고 비타민C가 풍부한 건강과일 귤이나 새콤달콤하고 알이 큰 딸기 등 신선한 과일 산지로도 유명합니다 그대로 먹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직접 가서 맛볼 수 있는 귤딱이나 딸기딱이 등의 체험도 매우 인기 있습니다 관광이나 음식뿐만 아니라 쇼핑이나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스포트도 많습니다 시즈오카시 중심에 있는 고흑구조에서는 200년 이상 전의 가도 풍속화나 에도시대 풍속화 우키오에를 도입한 모뉴먼트, 오브제 등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느긋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편 시즈오카역으로부터 북쪽으로 뻗어있는 번화가에는 도쿄의 패션필딩도 진출해 있어 최신 유행을 찾는 젊은이들로 활기찹니다 일본 굴지의 축구도시인 시즈오카시는 프로팀인 시미즈 에스팔스의 홈타운입니다 전형 축구장인 니온다이라 스타디움은 시합이 열리는 날이면 많은 시민들로 활기찹니다 시미즈항에는 세련된 여객선의 수상버스가 있어 항내 크루즈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시미즈항으로부터는 온천지로 유명한 이주로 향하는 페리도 운항되고 있습니다 항내에는 요트 전용 항구나 마린파크가 정비되어 있어 바닷바람을 쐬면서 산책하기에는 최고의 스포트입니다 또 세계적으로도 수집가가 많은 플라스틱 모델 일본 내 생산에 약 9알의 쉐어를 자랑하는 시즈오카시는 그야말로 플라스틱 모델의 거리입니다 모형의 톱 브랜드로서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다미야에서는 계절마다 시내 각지에서 이벤트를 개최해 플라스틱 모델의 톱 브랜드 반다이의 합의센터에서는 간플라라고 불리는 콜렉터즈 아이템의 전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행의 피로를 달래주는 스포트도 시즈오카시에는 충실합니다 시를 북쪽으로 오르면 대자연에 둘러싸인 온천지 몸에 신까지 온천이 스며들어 극상의 한때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숙박으로는 시즈오카역 주변에도 많은 호텔이 있으므로 그것도 이용해 주십시오 연중 계절마다 풍토를 살린 이벤트도 다양합니다 봄은 시즈오카축제 여름에는 시미즈항축제 그리고 가을에는 일본을 비롯해 전세계가 주목하는 거리 예능 다이도 게이 월드컵을 개최 기간 중에는 세계의 고개사들의 환상적인 연기에 매료됩니다 어떠셨습니까? 시즈오카시의 매력 여러분 만끽하셨습니까? 역사와 전통 그리고 새로운 것이 융합한 거리 시즈오카시 보고 즐기고 먹고 그리고 피로를 달래고 몸과 마음의 재충전을 시즈오카시에서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